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밥을 먹었어 밥? 밥도 맛있어 아이스크림 맛있어? 아이스크림 맛있어? 응 아빠 한번 줘 음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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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음 우리의 두 번째---- 축소 아아악 아근데 이거 베라안나pen 으어어week 이렇게 타오브로 오마이갓 오빠 아빠 신경하네 엄마 신어 빵빼 아빠 바다에 집이 있어 진짜? 그런데 고쳐졌어 수걱으로 고쳐졌어 이런 거 프라이드 라이스 이런 거랑 스파게티 샐러드 오케이 선희 애기들도 집 라인 할 수 있니? 나도 저렇게 탔어 진짜? 신라면도 있어 유마트 바로 가는 거 재배도 없겠다 그래 그럼 진우는 집에 있어야겠다 숙소에 있어 동굴 동굴 이런 거 하려면 여기로 가야해 여기가 TV 저런데 음료수 파니? 저기 앉아서 먹어 조심해 바닷가에 앉아 걸어 여기 응 보이시고 약간 거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 우리 경기도에 우리 했던데 닭백스? 오..각백스 먹고 그러는데 누구 방음 비행에 도착했습니다 5시간 버스를 무사히 진우선호가 잘 탔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떤 일과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타지마 모르는 거 장난친 거 아빠가 제일 예뻐해 싫어해 별 빼꼬 천개월이가 다 됐네 이쁜아 나 찍어 노란들 왜 안 찍어줘? 헛 에이 내가 잡으러 왔다 한국밥이다 한국밥 고추장도 꺼내서 매우 찍어 먹어야겠다 7 pups yawn, 6 puppies hiccup, 5 puppies wash in a mommy puppy lickup, 4 pups puzzle, 3 puppies rest, puppies curl in a puppy muzzle nest.